자 이번 시간은 주식 잘하는 법 다섯번째 시간입니다. 자 지지화장 전저점 지지 라인 정거점 장라인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했구요. 자 앞전 시간에 먼저 조금 hlb 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평선 이동평균선도 지지의 저항에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. 자 지금 현재 hlb 는 60일의 지지권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여기 39000원대 장 라인과 61 라인을 지지 저항대로 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바이오 종목 아 여러분들 셀티론 하고 셀티론 헬스케어 설명하면 좀 더 설명이 또 용이해요. 자 셀티론 헬스케어는 강한 상승 이후에 자 조정도 제법 받았습니다만 지금 20일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때 보면요 이게 이제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. 자 그 이전 상황을 보자면요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자 60일까지 돌파하면서 아 중기평선까지는 돌파하면서 자 240일까지 다 돌파한 시도 나왔습니다만 아 이런 박수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자 59000원 가 67000원 권 정도의 박수권을 형성하면서 자 여기는 지지 여기 오니까 지지 그죠 여기에서 여기 오니까 정거점 인근 여기도 보면 상당히 아 장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정거점 라인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아 또 밀리고 밀렸다 해도 직전 저점때 여기는 이평선들 다 강력하게 돌파했던 지점이니까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입니다. 자 지지와 저항 한 번 더 확실하게 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저항 때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전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은봉이 보일 때 매도를 고려하면 되는데 양봉으로 잘 왔죠 그 다음날 은봉으로 밀리면 이렇게 은봉으로 좀 밀리면 장떼에서 밀리는가 보다 라고 매도를 고려해 볼 텐데 그 다음날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장떼 양봉으로 그러면 더 홀딩이 가능한 상황이었겠죠 자 추후 그 이후에 크게 밀리고 하면요 목표치 나중에 또 설명이 가능할 텐데 여기 폭만큼의 목표치도 오버슈팅하는 그죠 러프하게 그린 겁니다 이런 목표치 달성 이후에 은봉이 나오고 밀리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방송을 안 했으니까요 차치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지지와 저항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6.21의 지지권 그 지지권이 정고점 돌파 구간이다 정고점은 돌파되고 나면 지지가 된다 자 이게 이평선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? 이평선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니까 여기 가격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이 나오는 선이니까 이렇게 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정고점 돌파했고 이평선 20일의 지지가 되니까 자 그때 수급보면요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기관은 좀 붙들어 죽어 있네요 그죠? 자 그렇다면 화요일날 양봉이 시연되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같이 들어온다면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밑으로 쳐져버린다면 여기 지지 라인을 뚫고 쳐져버린다면 조금 더 지지부진하면서 6만 3천원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밀린 정보는 뭐다? 이평선 지지권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린 정보는 뭐다? 셀트리온입니다. 자 셀트리온이 여기까지만 보면요 자 강하게 돌파했고요 여기 박수권이죠 여기는 그죠? 여기 박수권 돌파한 이후에 이평선 장기 평선들까지 강하게 상승 이후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렸어요 자 그러면 돌파된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던 이렇게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던 부분이 돌파가 되고 나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? 지지로 바뀌는데 자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만 지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셀트리온은 지지하지 못하고 60일인 것까지 지금 현재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자 60일까지 깬다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60일은 앞전 여기 박수권 라인 여기 박수권 라인의 저항을 돌파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 깨고 내려가면요 아 상당히 올랐던 폭 다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도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등한 데에도 여기 깨졌던 16만 8천원 인근은 또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테 할 테 할 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 화요일이라도 양봉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일단 조금 주춤할 텐데 여기를 연속적으로 여기처럼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져야만 직전 고점대인 18만원 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번에 과연 이렇게 뚫어낼 것이냐 자 미국 시장이 좀 달렸다 할 수 있겠죠 5월 1일 월요일은 우리나라 휴장인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추가로 더 상승을 해버린다면 지금 상황이 미국 시장 괜찮지 않습니까 반등을 해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해버린다면 같이 돌파 강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여지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여기 16만 8천원 때까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양봉시연하면서 돌파하는지가 현재 60일권에 지시를 받느냐 여기 240일권에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의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요 20일 인근에서 반등을 많이 해줍니다 현대차도 보면요 자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어디에서 수도반다? 그렇습니다 20일이 밑에 있죠 자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지지고요 이평선이 이쪽으로 가면 하락 추세에는 이렇게 이평선이 정황해야 하는 겁니다 올라와도 반등했다가도 60일에 정황받으면서 튕겨내려고 다시 깨고 내려가니까 20일에 정황을 받은 반면에 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완전 상승 추세를 다 돌려내니까 20일인근감이 계속 반등합니다 한번 쳐져도 다시 반등해내고 반등해내고 자 여기는 아주 강하게 지금 상승 추세 전환된 이후에는요 자 이것도 직전 저점과 이평선의 지지정황 라인이 자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죠? 이러한 박수권에서 올라가도 밀렸는데 여기 어딥니까? 직전 저점 라인이죠 직전 저점 라인이니까 어떻게 된다? 지지권이고 이평선도 받쳐주죠? 그러니까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딱 하면요 여기에서 제법 틀어막혀 있었어요 그죠? 여기 틀어막혀 있던 저항을 장대양봉으로 뚫어버리니까 뭐로 바뀐다? 지지 저항으로 역할하던 이 주가는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뭐로 바뀐다?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? 자 똑같이 2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 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요 LNF 아까 설명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20일 인근에서 반등해내고 여기는 60일 인근에서 일단 반등해내고 자 최근에 건설기계 쪽도 괜찮은데요 HD 현대 인프라 코아도 보면요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니까 20일 인근에 오니까 아래꼬리 자꾸 달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? 자 두산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추세 전환 이후에 자 20일 인근 20일 인근에서는 반등을 계속 해주는 모습입니다 20일 인근에서는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도요 자 돌파 이 평소는 저항 역할하던 60일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이후에 60일이 오니까 어떻게 된다?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또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 앞전 시간과 함께 같이 한 번 더 연결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지지에서는 매수하고요 저항에서는 매도 그 지지와 저항은요 지지가 깨지게 되면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고요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로 바뀐다 이 부분 하나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도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트케였습니다 닥트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셀큐어바디 에버리바드세 에버리바드세 야